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팀입니다 지난주에 봐주시피 끝나서 여러분들이 상체뿐인 지간만 남았을텐데 또 하나의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날 팝콘에듀에서 6월 2일까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상세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에듀 사이트구요 툭한 반디다 얼리버드 출시가 됐네요 40% 할인해서 9천원 슬리브 200매까지 주고요 자 6월 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주 수요일까지 판매인데 이 팝콘에듀 자체에서는 많은 매니아들 보드게임들도 이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인가로 묶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거죠 첫번째 이제 팝콘에서 판매하는 것들 카멜로 또는 뭐 보드라이브 영상도 그렇고 뭐 블로그 올라온 것도 그렇고 평이 좋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파티게임 4명이서만 보여도 2대2 구조가 아니라 1대3이 될 수도 있고 2대2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두셔도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볼루션 기후가 이게 이제 슈퍼 얼리버드 때가 39,000원 이었고 이게 지금 들어가보면 아마 예 44,000원으로 약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출시 특가가 10일간 10일이 지나면 이제 44,000원 보다도 훨씬 더 올라간 가격으로 한 20% 할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2,000원 만원 정도가 올라간 가격으로 팔 것 같은데 에볼루션 기후 참 인터랙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가격은 아니다 여기서 보는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캣타워 로렐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죠 캣타워 좋고요 피에스타도 파티게임으로 좋고요 그리고 켈리코 이게 뭐 이제 90개 얼마 안 남은 거죠 뭐 이거랑 고양이 캣타워랑 켈리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탁파일 남았나요 이거 또 스탁파일이 남았을까 어 남긴 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79,000원은 33% 좋은 게임입니다 파티스럽고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막 어려운 메커니즘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물론 아무래도 이제 확장 계속되는 부패랑 불법 투자가 들어가면서 좀 더 웨이트가 올라가면서 주식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냥 본판만 즐겼을 때는 좀 더 블러핑 요소 눈치 싸움 상대가 뭘 살 때 저게 좀 올라갈 것 같구나 하고 나도 따라 산다든지 상대한테 비싼 카드인 것처럼 속이게끔 하고 거기 아무것도 아닌 꽝을 덮는다든지 이런 블러핑과 눈치 요소가 좀 더 있는 게임이라서 아 나 주식 모르는데 한다고 이 게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접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주식이 올랐을 때 판다 해서 돈이 많이 벌면 되는 게임이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해놓고 아우 귀엽죠 이거 판다 빅박스라서 확장까지 다 포함된 시비스 확장까지 포함된 판인데요 30% 할인으로 같이 팔고 있습니다 한토토 빅박스도 있고요 구호호도 있고요 그 부분은 30%지만 살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가격이죠 할인됐을 때도 이게 워낙 좀 소비자가가 비싸게 책정된 느낌은 있어요 물론 정시판이 나오기 이전에도 중고가 자체가 막 6, 7만원 이랬거든요 힘든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샀으면 싸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6만원 메르카드 이제 빛딸령님의 게임인데 빛딸령님의 기존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웨이트가 좀 낮습니다 가로세로의 그런 라인줄을 잘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 오 괜찮아요 이 게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싸게 팔린 보물섬 아 이거는 3만원까지 내려갔네요 처음 나왔을 때 보물섬 좀 신선한 느낌은 있었으나 많이 한 분들에 의하면은 도구가 주는 재미는 있는데 썩 잘 모르겠다라는 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붐이 확 올랐는데 카론 재밌죠 이거 족보 게임의 기반인데 카론 포커만에 또 룰이 따로 있어가지고 재밌는 요소가 있고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으면 다크호스 전 좋아하거든요 이주아 작가님 게임인데 뭔가 카메라 느낌도 물론 나지만 이거는 재밌는 요소가 달리다가 말이 한 바퀴를 이제 다 돌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들도 다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카드를 한 장씩 냈을 때 이게 이제 말들이 좀 1번 말 8번 말 옛날 9판은 그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다크호스 심판으로 바뀌면서 타고 있는 동물들이 바뀌었어요 말인 것도 있고 타조도 있고 여기 보이는 토랑이도 있고 탈 것의 종류가 이동한다든지 뒤로 가는 게 있고 또 순서에 따라서 7등이 간다 혹은 2등이 뒤로 빠진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카드를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소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내면서 내가 밀고 있는 말들을 높은 순위에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백미는 역시 그거죠 3등 꽈락 넘어지는 게 있어요 낙마 그게 3등일 때만 나오는데 3등일 때 그래서 3등 라인이 굉장히 좀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4등에서 3등까지 가서 1등을 바라보지만 3등 꽈락 카드 내면 꼴등으로 다시 떨어지는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가성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파티에서 특히 50%라면 다크호스 저는 추천드리고요 트랙테이킹도 좋아하시면 레이즈도 50%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니스 커넥션은 2인 전용인데 서로 누가 마지막 길을 잇느냐 베스킨라빈스 옛날 게임이잖아요 30일 누가 먼저 말하느냐 그런 이유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즐기시면 뭐 약간 필승 전략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알기 전까지는 현황의 보드카페에서도 되게 많이 커플들한테 많이 추천했던 게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추천한다면 빅샷 스타크파일이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게임이라면 이 빅샷은 부동산 게임이에요 영향력 요소가 있는 게임이죠 보시면 큐브가 그 해당 큐브를 랜덤으로 처음에 논단 말이에요 물론 나의 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딩을 해요 이제 이 브로커가 놓여진 칸에 이 4개의 말을 누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비딩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을 비딩한 사람이 이 큐브를 놓는 권한이 주어져요 이걸 맘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4개를 상대편 거는 물론 싼 땅에다가 놓고 내 거 큐브가 있다면 비싼 걸 놓겠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요소가 우리 소위 말하는 라스베가스 룰 있죠 동타일 때는 없어진다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내 큐브만 있는 걸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상대편 큐브라든지 어 저 큐브를 가져와서 내가 여기다 놓으면 동점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런 계산이 필요해서 내 거가 없더라도 비딩이 들어가서 큐브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는 7개까지만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4개를 가져왔는데 이 4개를 놓는 타이밍에 7개의 종료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싸움도 되게 좋고 경매의 요소도 좋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 게임 좋아해요 룰이 우선 심플해요 라스베가스가 좀 더 파티의 느낌에 강하다면 나는 주사회보다 좀 더 전략적인 비딩의 느낌을 갖고 가고 싶다 하면 빅샷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 우리 여행은 이거 뭐 너무 좋죠 타이로키 게임인데 인터랙션이 있는 일러스트가 너무 이쁘고요 그 다음에 트러플 쇼플 앨리스 다 뭐 기본 다 40%네요 다 좋은 게임들이죠 리버플로우 타이로키 부메랑 저는 조금 약간 이거 아레나에서 이게 있거든요 부메랑이 근데 의외로 잠잠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메랑 실제로 게임을 돌려보면 물론 카드로 돌리는 것보다 앱으로 돌렸을 때 점수 계산도 편하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렛라이트에서 점수를 먹을 거리도 좀 많고 부메랑 좋아합니다 오하나미 9,000원 그 다음에 퀀텀 9,000원 다 이제 만원 이하죠 카드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보트림프 3인 뭐 최고죠 나인타일패닉도 좋고요 또 여기까지 나왔고 카드 게임은 이거 취향인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어떤 걸 사야 된다 라기보단 트릭테이킹 좋아하거나 포커 좋아하거나 그 다음에 2인용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웨이트가 그래도 있는 카드 파티 게임 그러니까 테트리스 배치고 요거는 카르카손처럼 타이로는 게임인데 이것도 좀 괜찮았어요 2인일 때 3인일 때 4인일 때 맞춰서 그 카드가 추가되는 것들이 밸런스가 조절이 됐기 때문에 끝나는 타임도 적절하고요 2인 이건 3인 이건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취향이라서 카드 게임들은 다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 별인데요 서먼게임즈에서는 데스티네이션 봄의 정원 산타마리아 콤보박스 리덕스 나왔고요 근데 이게 최대 50%라서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ALG 것도 나왔고 로터즈 것도 풀렸고 MTS 거 다 나왔네요 진짜 팝콘이 좋은 게 이제 웬만한 매니아들 게임들은 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스모디 코리아도 있고 줄라이 게임홀로지 딜라이트 근데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기회 때 담는다고 하면 카멜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금액대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있으신 분들 이제 좀 여유 있으시면 스탁파일 스탁해놓고 가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선주문 다 매니아 게임들은 선주문 때 다 담으셨지 않나 싶어요 이제 와서 어?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많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 참에 담아봐야지 싶은 것들 저 다크호스 아까 15,000원 50% 빅샷 거의 50% 2만원 돈 퍼즐 요소 플러스 인트랙션 트러플 셔플은 예 카드인데 족보 느낌 게임 재밌죠? 카드 그래미 일러스트가 이뻐서 어우 봄의 정원이 50%네요 싸게 나왔네요 아마 이거 컴포넌트가 그래도 구성물이 플라시 스타일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인에서 3인까지 독특해요 2명이거나 혹은 3명이거나 3명까지 읽을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로렛라이트에서 또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에비뉴 에비뉴 정말 괜찮죠 근데 가격대가 조금 뭐 할인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물량이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에비뉴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산타마리 아 저 이거 진짜 확장 포함이에요 빅박스라서 확장 포함 가격이라서 한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삼국지 리덕스는 펀딩 때 출시된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조금 할인폭이 적은 것 같고요 마니토바 오 거의 이거는 가격이 매니아 그런 볼륨 대비 2만 6천원이면 새 거가 싼 맛에 살만은 하죠 그리고 캐슬 타일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네요 레일로드 피코코 방랑 최근에 이거는 뭐 로터치에서 펀딩 했을 때 좀 더 싸게 저렴하게 나왔었으니까 그거보다 싸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K2도 50%까지 나왔네요 탕가듬도 40%까지 최대 가격인 것 같고 MTS에서 출시된 작품들 원더풀 월드도 훌륭한 게임이에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엔진 빌딩 요소 좋아하신다면 카드 드래프팅과 엔진 빌딩 드래프트에서 서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카드를 가져오는데 카드를 이제 재료로 쓸 건지 아니면은 엔진으로 쓸 건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죠 확장해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가요 앙글판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은 카드가 늘어난 겁니다 엔진 빌딩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더풀 월드 이거 추천드려보고요 에그박스 있죠 미니 에그박스들인데 33%로 3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갱스터스 딜레마 파티 게임 슬루스 머리 쓰는 디덕션 클루 같은 거 좋아하시는 가장 기본이 디덕션 클루죠 물론 클루를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정말 머리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드립니다 뮤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 센츄리가 1,2,3 다 풀렸네요 1,2,3 근데 이게 뭐 매트가 없이 그냥 기본판으로만 풀렸고요 그리고 지킬 아 지킬 괜찮은 것 같아요 지킬 앤 하이드 이거 2인풀 추천드리고요 2인풀 좋아하시는 분들 트리테이킹 좋아하신다면 또 지킬 앤 하이드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라누말 이건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추리 협력 게임인데 확실히 이런 게임은 누가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게임이 확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죠 하다라 명작이 하다라 니다 벨리르 참 이 포지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하다라랑 니다 벨리르 이 포지션이 완전 매니아도 아니고 완전 초보도 아니고 약간 어떤 영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영업이 좋은 게임이라는 게 사람에게 딱 보드게임을 꺼냈을 때 룰은 우선 좀 쉬어야 되고 게임이 딱 끝났을 때 아 시시하네 라는 느낌은 좀 아니고 뭔가 어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이 그 포지션이 만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카스텔로 맷소니도 가격도 약간 비슷한데 세 개가 다 그런 느낌이에요 카드로 타일을 놓는 거라서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좀 어려운 느낌이 있고 카스텔로 맷소니는 재미있어요 보드게임을 아는 분들이 즐겼을 때 전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맷소니의 맛을 느끼려면 근데 게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즐기시에는 오히려 하다라 괜찮고요 문명 테마다 이다 벨리는 조금 그래도 테마 자체가 그래픽이 어둑어둑하고 드워프 테마다 보니까 못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완전히 보드게임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하다라 1픽 그리고 룰렛 라이트 좋아하시면 제작자들 재밌고 퀸즈도 확실히 그런 룰이죠 욱수말도 그렇고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영업하기 좋은 게임들 확실히 중간 스텝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스크나 파리는 그거보단 좀 더 쉬운 게임이죠 그다음에 스튜디오 줄라이에서는 이런 류의 게임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픽은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픽 일러스트는 편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요소고 가격이 뭐 이런 건 되게 싸게 나왔잖아요 8천원 9천원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매니악하게 나오네요 아 품절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펀자이 좋았죠 가격이 착하게 나왔네요 2인풀 펀자이 기어욱스로 옴마스는 몇 개 없지 않아서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켈리코도 품절 트램웨이즈 덱빌딩의 AOS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픽 때문에 그런지 몰입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게임이 신선해요 안 해본 분들은 뭐 1,2애플 정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차 테마 철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테마성이라든지 요즘 또 이제 덱빌딩이 그냥 덱빌딩 말고 여러 가지 요소를 넣었잖아요 아르낙도 그렇고 듄도 그렇고 덱빌딩에다가 어떠한 특정 요소를 섞는데 트램웨이즈도 그런 개념이죠 덱빌딩에다가 철도 게임을 같이 믹스를 한 거죠 신선한 느낌은 있어요 아 좀 더 아쉬운 퀄리티 진짜 퀄리티만 더 좋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리테마 혹은 다시 뭔가 디럭스 버전으로 해서 고컬로 해서 다시 나온다면 사람들이 조금 재인식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른이 날 특가로 나온 상품들이 그래도 꽤나 매니아층도 그렇고 패밀리층도 그렇고 들어갈 만한 게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81개의 작품들이 있고 특가로 판매되고 있는 게 3개 어? 이건 리스트에 없었는데 윙스팬이 이미 품절됐고 이사만연금술 특가로 지금 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약간 헬베티카 시리즈의 그 패키지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묶어가지고 50%로 판매하고 있네요 도중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별빛바다에 60% 할인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타운틴 슈라든지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오 굉장히 설명해드려야겠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제가 죄송하게도 소개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예 팝콘에듀에서 이제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판매하는 어른이날 특가 게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게임 하나하나를 제가 소개 안 드린 이유는 아마 신상들은 저희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미 한 번씩은 소개했던 게임들이라서 그 게임에 대한 디테일한 소개보다는 이 재미대비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싶은 게임들을 한번 이렇게 딱딱 픽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이제 곧 6월인데요 6월에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또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 또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롭게 다가온 6월에도 여러분 행복한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